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가 제대로 한판 붙죠. 전 오늘 좀 상당히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이 하마스와 이란이 사실은 엮여있는 자웅 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이란의 발작 버튼을 과연 누가 누른 거냐. 그리고 그 참 신화적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과연 이게 몰랐을 거냐. 이 정도 큰 작전인데. 혹은 무능한 거냐. 몰랐다는 건 무능한 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방치한 거냐. 오늘 그 같은 좀 민감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12월 9일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정확히 찍었습니다. 아주 날짜와 장소까지 찍었습니다. 10월 1일 공격이 있기 거의 한 일주일 전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이란 하마스 비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났고 그 전에 수십일 동안 이렇게 이렇게 작전을 하자라고 상세한 작전 계획을 이란 전문가와 하마스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진보스러운 사람들, 좌파스러운 사람들, 친중, 친북 여기는 무슨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러면 정의와 선의 편이고 억압받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아주 악랄한 자들이고 공격적인 자들이고 제국주의의 편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말짱 꽝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경 이후로 석유가스의 시대가 50년 동안 반세기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지배자는 석유가 나는 나라, 중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의 대부분이 아랍입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냐. 1972년에 뮌헨에서 올림픽에 가서 테러를 했는데 그 테러 단체가 그 해에 피엘로가 준 국가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는 올림픽 가서 올림픽 선수를 잡아 죽였는데 얼마나 정의로운 저항입니까? 그래가지고 국가 대접을 받아요. 준 국가 대접. 그 정도의 지원을 받은답니다. 그 피엘로가 그런데 아라파트가 죽을 때까지 한 40년 동안 헌법이 없었어요. 피장사하느라고. 그 상층부의 사치는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하마스는 비교적 상당히 담백하고 포패가 덜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피엘로의 후신인 파타를 많이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나 이자들의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냥 테러 장사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러 장사꾼이다. 그걸 그냥 어부로 삼고 있는 거다. 여기서 이란과 하마스의 복잡한 관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마스는 순이고 이란은 시아입니다. 둘 사이는 철천지 원수죠. 순위와 시아는. 그럼에도 2017년 이전까지 이란은 하마스의 최대 지원자 중에 하나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알카이다 때도 그랬지만 이러한 근본주의적 순위 테러 집단의 돈줄 중에 하나는 사우디, 유나티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걸프 왕국 국가들입니다. 보험을 든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대개 2010년대 중반에 가서 큰 고비를 맞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2014년 이 극단 순위파 ISIL 이걸 ISIS라고도 하고 혹은 이거를 다르게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ISIL은 이슬람 국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I는 이라크, 그 다음에 L은 레반트입니다. 초승달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 레반트 지역의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에요. ISIL이.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지지하는 데가 아프리카에도 많고 또 우리의 FA50 수출해서 필리핀 거기서 이슬람 테러 조직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활광 유도폭단 KGGB로 때려가지고 소탕한 적이 있죠. 거기도 IS 쪽입니다. 필리핀 쪽도. 그래서 ISIL이 2014년경부터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칼리페이트를 선언해요. 그 해에. 칼리페이트라는 건 칼리프 지배체제를 뜻합니다. 칼리프라는 건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슬람을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배하는 최고 지도자 모하메드급의 지도자 그걸 칼리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순위 쪽인 걸프만의 왕국 국가들이 어맛뜨거라 하는 거죠. 일단 칼리프를 선언을 해버리면 이거는 말하자면 사우디 왕실이나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왕실, 카타르 왕실 보고 야, 무릎 꿇어! 그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를 표범하게 되면 국격을 흔들자는 게 되니까 무릎 꿇어! 그 소리가 되죠.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2017년에 시리아의 반 아사드, ISIL를 지원했죠.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에 한때 하마스와 이란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2017년 말에 ISIL이 급속 몰락합니다. 그 이후에 하마스는 이란에 무릎을 꿇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나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돈이 돈줄이 말라요. 그 무렵부터. 이란에 딱 꿇어 엎드려서 복종을 하죠. 이거 대쉬라고도 하죠. 이 ISIL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2004년에서 2012년은 태동 및 성장기입니다. 2013년에서 2016년은 전성기죠. 이게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를 장악을 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죠. 이 까만 데가 ISIL의 핵심 근거지입니다. 이게 이라크 북부죠. 이라크가 이렇게. 이게 이라크고요. 여기. 네. 오른쪽 아래가. 왼쪽 위. 여러가지 색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된 데.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각 세력. 시리아 노란색은 쿠르드. 그 다음에 벽돌색은 시리아 정부군. 그 다음에 히므크레안 풀색 비슷한 거. 이거는 저기 뭐야. 순위 계열 반정부군. 이렇게 해서 시리아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그렇죠. 이 까만 거. 이 ISIL이 시리아를 상당히 먹고 돌아갔죠 보면.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모술 지역인 이라크 북부의 유전지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장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빨간 삼각형들이 한때 ISIL이 지배했던 데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배를 했었어요. 이 ISIL이. 이게 2013, 2016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들어서 몰락하기 시작을 해서 2017년 10월에는 이라크 내에 있는 이 까만 부분. 이라크 내에 있는 까만 부분까지 모두 상실합니다. 이라크가 다 정리되어 버리는 거죠. 이라크가 전체가 다 정리가 됩니다. 이 지역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런 거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번 일도.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시죠. 이 사우디와 카타르 왕실하고 하마스도 굉장히 관계가 복잡합니다. 걸프 순위 왕국들은 전통적으로 순위 극단주의 세력의 최대 후원자 중에 하나입니다. 알카에다 때도 그랬고 또 하마스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 극단주의 테러 집단이 국가를 표방을 하잖아요. 아까 보시듯이 2012년 이때부터 ISIL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15년이면 쉐일 혁명이 완성이 되죠. 쉐일 혁명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 고객인 미국이 중동에 목을 안 매게 됐다는 걸 뜻해요. 이러면서 걸프 순위 왕국들의 입장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살만 MBS 카타르의 타민빈 하마드 알사니 이런 사람들 오른쪽 사람이죠. 이게 이제 카타르 왕입니다. 이 사람은 2013년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살은 상태에서 퇴위를 했어요. 그리고 MBS는 사실상의 사우디 지배자고 타민빈 하마드 알사니는 영국 헤로우스쿨을 다녔고요. 육군 샌드허스트 장교훈련 속성 코스 출신입니다. 이게 44주짜리 훈련 코스예요. 이 신세대 왕대리 등장을 한 거죠. 카타르와 사우디에서.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쿨해지니까 몸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 카타르의 하마스 지원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2010년대 중반, 2015년, 2016년, 2017년에 벌어진 일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배경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왜 그러냐면 사우디가 이제 네옴 시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지도는 안 했지만 네옴 시티가 바로 가자 지역에서 바로 이어져 있지는 않고요. 가자랑 이스라엘 영토가 있고 그리고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옴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철도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네옴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홍해를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직접 지중해랑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뭐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 MBS는 모하메드 빈살만은 사우디를 이제 탈석유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서방과도 관계를 좀 더 고급지게 풀려고 하는 그런 상태죠. 이번에 작전이 있기 전에 불과 이번 작전이 있기 전에 보름 전쯤에 빈살만이 9월 20일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국교 정상화를 한다. 이 소리인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팔레스타인은 지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그래서 그걸 웨스트뱅크라고 그러죠. 하나는 웨스트뱅크고 또 하나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크게 한 60km, 20km 정도 될 거예요. 서울시 정도 넓이 될 겁니다. 가자. 가자고.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둘인데 요르단강 서안은 피엘로 후신인 거기는 좀 온건해요. 파타가 한 60% 표면적 권력을 갖고 있고 물 밑에서 30-40%를 하마스가 움직여요. 가자는 100% 하마스가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선 하마스 밟아버리고 가자도 파타에 넘기든지 파타의 준환은 온건 세력 하나 세우는 게 나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져요. 사우디하고 빅딜이 쳐지면. 과격한 애들 속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몰린 거예요. 무지하게 몰린 겁니다. 하마스랑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이번에 도발의 참 무모한 공격인데 이번 무모한 공격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9월 20일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여정 생활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먼저 딱 바이든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 사우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판이 미국까지 연결돼서 큰 판에서 이게 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딱 짚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출제하는 건 뭐냐. 팔레스타인 문제 어떻게든 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처지로 문제가 좀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과 이웃이 되고 그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란과 하마스는 드러내야 된다. 그 소리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 everyday is getting closer and closer. 그렇게 많이들 인용이 됩니다. 이 인터뷰에 관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사우디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빅딜을 쳐버리게 되면 순위 극단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돼요. 순위 극단주의자들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이스라엘과 빅딜을 쳤고 이제 사우디까지 빅딜을 치면 순위 극단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이번 사태의. 여기서 이제 mbs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밴발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코리아 스토커예요 거의. 사우디가 지금 탈석유 경제 발전을 원하는데 모델이 한국인 것 같아요. 한번 직접 보시죠. 모델이 과연 한국처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이 자기의 참조 모델을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You're making a transition on trying to get different parts of the economy, not a heavy reliance on oil. The role of women in the society has evolved significantly. You know, you had this 2030. What do you see 10, 20, 30 years for Saudi Arabia? I will give you an example. If you look to the late 70s, Saudi Arabia's GDP is bigger than South Korea. And now South Korea's I think it's the 10th or 11th largest GDP in the world in 2016. And 2016 we are number 20. So that's a shame. 네, 참 그런 거예요. 잘 해야겠죠. 저도 사우디 몇 번 가봤지만 그런데 좀 깨우뚱깨우뚱해요 사실. 아랍권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랑 너무 달라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작버튼의 근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러시아, 중국의 추락과 관계가 깊고요. 또 셰일혁명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이란은 이제 이란한테 셰일혁명은 뭘 뜻하냐. 이란이 저렇게 흉악한 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란이 1979년이죠. 저런 이슬람 공화국 체제로 관계. 그때만 해도 석유가스를 가졌으면 세계를 주물럭거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유가스의 지배력이 그 석유가스가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저렇게 갔는데 셰일혁명으로 석유가스의 지배력이 일단 미국이 목을 안 매니까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러시아가 석유가스 수급구조에서 밖으로 쫓겨나갔는데도 석유가스 수급구조가 물론 가격이 한때 크게 올랐고 또 지금도 높은 편이지만 이게 인류 경제를 패닉에 몰아넣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석유가스가 그 전보다 크리티칼리티 그러니까 목줄을 숨통을 잡고 흔드는 파워 이게 약해졌다는 소리예요. 훨씬 약해졌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 20년쯤 지나면 핵융합이 나온다고요. 핵융합 무한에너지가. 이게 2050년경부터 상용화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란의 모든 미래는 79년에 저체제를 택했을 때의 모든 미래는 마르고 닳도록 석유가스가 인류를 지배하는 그러한 문명이 계속된다라는 전제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란의 알라신은 석유가스의 알라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러시아, 중국이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란이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군사지정학적 빅 파트너가 이제 지구에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 UAE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화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위 극단주의 세력이 약화되죠. 그러면 순위 극단주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시야 극단주의 세력도 약화되는 거예요. 시야 극단주의 세력 그게 레바논의 헤즈블라죠. 사실은 이번에 헤즈블라 같이 움직였어야 돼요. 그런데 뭐 우리는 별로야? 그래가지고 몇 개 쏘다 말잖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말하자면 몰린 거예요. 완전히 발작 버튼에 발작 버튼을 누를 만큼 몰린 거라고요. 하마스도 몰려있죠. 자, 걸프 왕국 쪽에서는 돈줄이 끊겼단 말이에요, 2017년부터 특히. 그러면 지금은 사실 순위는 시야를 못돼. 이거는 뭐 거의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보는데 시야인 이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란을 섬기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란조차도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포지셔닝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래저래 죽는 판이야. 한번 발작이나 해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발작 버튼은 이번에 사우디, 이스라엘이 확 가까워지면서 딱 눌러진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사드가 보통 정보기관이 아닌데 모사드가 몰랐다고, 이 정도를? 저는 모사드가 방치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음모 때문에 방치한 게 아니라. 지금 한 두어 달 전부터 이스라엘은 사법개혁 찬반으로 정치 내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은 마치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래도 고시에 의해서 관료 시스템으로 길러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법부의 바탕에서 우리나라의 이상한 대법원이 선관위를 꽉 붙잡고 있고 선관위 공무원들이랑 카르텔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선관위 철합통과 사법, 선관위 철합통 정부미하고 저는 그럴 때는 공무원을 정부미라고 부릅니다. 선관위 정부미하고 사법 판도리들의 카르텔이죠. 정부미 판도리의 카르텔이에요. 선관위 체제가.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잖아. 무소부리고. 우리를 헌법기관인데 누가 건드려. 감사원이 우리 감사해요. 못해요. 국정원이 감사해요. 못해. 자기들끼리 다 친인척 다 취직시키고 개판인 구멍숭숭 뚫려있는 전자투표 시스템 그냥 운영하고 그거 뭐 우리가 내부에 간첩이 있겠어요. 간첩 없으면요. 그렇게 취약해도 절대로 부정선거 안 일어납니다. 괜찮아요. 믿으세요. 간첩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서버를 전부 중국인민해방군의 화웨이 장비로 둘러도 절대로 부정선거 안 일어나요. 우리를 못 믿어요. 우리가 간첩이란 소리입니까. 이런 개소리하는 데가 선관이에요. 선관위 그런 개소리하는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미와 특수정부미와 판도리 사이의 카르텔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거 비슷해요. 그 사법부가 자기들끼리 판사법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독립된 체크앤밸런스가 작동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이스라엘 사법부가 그러면서 핏이 좌파에 찌들어 있어. 여기에 대한 반발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초강경 사법부 견제법률인데 셉니다. 일단 판사 임명 그거 의회가 관계해야겠어. 두 번째로 의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대법원이 그 법이 헌법에 일치하네 안 일치하네 그거 들여다보고 고친다고 너희한테 그거는 좀 많이 뺏어야겠어. 그 다음에 모든 정부기관에 너희 쪽에서 심어놓은 이상한 판사 출신 판도리 출신 혹은 예비 판도리들 율사들 박아놓고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가 이게 법에 맞습니다. 법에 처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를 다 해체하려 그래 너희 지금 뭐하고 자자빠졌는 거야. 이거예요. 법률 내용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세지만 이스라엘 사법개혁 그거 해야 된다. 저는 개판이다. 이스라엘의 사법부는 견제와 균형을 초월한 집단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선관위가 견제와 균형을 초월한 집단이듯이. 이스라엘 사법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세련되게 못 풀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형이 어떠냐. 자.